계속 가보도록 할까요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버블 일렉트로이드 이런 곡이었어요 버블 팝 일렉트로이드 야 이 쟤네 3명 사는데 자리에 놓고 있었다 땅뚜러지하고 블라밍 고기는 어디서 난거야 금족부품이라도 예 메딕 파워하모 얻었죠 예전에 아 그거랑 한번 시험서만 사용해볼까요 그거 말하는데 얜 왜 죽었지 코넬리 이름이 집적이 집적집적 되나 뭔가가 습격 습격이 온거 같은데 습격을 습격을 어 덴바이 기록 뭔가 기록있어요 뭔 기록이지 내가 이런것도 좋아하지 습격을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다면 아하 얘네들 언더월드 가 구울들의 낙원이잖아 구울들의 도시 저 언더월드 다른 도시를 만들려고 여기서 만들었었는데 지금 예예 얘들한테 습격 받은거구만 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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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스크로 한테 습격 받은거같은데요 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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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습격 습격 저렇게 쉽게가다네 어어 어어 저 ㄷㄷ 쓰읍 이건 뭐 놀이방인가?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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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델엑스는 이게 3배의 지속효과 증가 이게 적용이 안되나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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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. 여기가 제가 엄청 넓어... 이게 데스크로 똥이에요. 똥인 것 같더라고. 아이고... 푸... 대스크로 똥. 알인지 똥인지... 근데 똥처럼 생겼잖아? 알이 아니라... 이렇게... 이게... 이렇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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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하고 여기 자꾸 자꾸 멈춰놓는다 오! 아 스나이퍼라이퍼를 이런데 숨겨져 있네 마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통과 바깥에 같은데요? 왜 이렇게 이게 잠깐만 잠깐 메인메이 한번 나갔다 들어오죠? 자꾸 딱딱 끊기는 게 있어요. 뭐 열대 뭐 이렇게 돼야지 오이 어 피하지마 아 끝났다 끝났다 아 중간에 멈출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이 일루앤마 쏴 오오오 또 안맞아 아 됐다 아 제트 버프하우 다 떨어졌어요 한번 더 먹어야죠 약 빨리 사는데 뭐 자 사이코 몰핑 제트 버프하우 약 없으면은 무기가 이렇게 안쓰지 약발 때문에 무기가 이렇게 센거에요 아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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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밭 시스템 압티베이 밭 시스템 압티베이 아 렛 렛 아 아 아 오오 아 아 아 여기 또 어디로 이어지는거야? 계속 헬기 소리나는거 보니까 지금 여기가 외부에요 외부 다 무너져가지고 길이 막 지멋대로 지금 되어있는데 고경꾼님 어서오세요 이야 아 구경꾼 15구나 그냥 구경꾼 이러면서 아이디 잘 만들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이디 유니크 아닐까 했는데 15군요 14까지는 이미 다 만들어져있었나보네 15군요 쇼 쟤테 어디야 어디야 오오 뭐야 뭐야 어디서 쏜거야 저기있네 아 이거 하면 안돼 이거면 얘가 쓰러져가지고 이청을 쓰면 빵 빵 오케이 아휴 쏘지마 임마 어? 빗나갔나? 아휴 머리 아파 조금 그렇고 어? 경찰 뭐죠? 청동너클 아 여기 재밌는 거 있을텐데 여기 잘 봐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짠짠짠 퐁 퐁 퐁 저번에 어 봉제인형 공장에서 그 봤었죠 테두비여갖고 어 와 했던거 해놨던거 봤어 이게 지금 나드리무자가 얘한테 써있을거야 폭발이나 그런것 때문에 좀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된걸텐데 제가 카드놀이하면서 옷벗기기 카드놀이 게임하고 있었나보네 퐁 퐁 퐁 퐁 퐁 퐁 퐁 어 아 잘못먹었는데 퐁 퐁 퐁 퐁 퐁 어어어 퐁 퐁 퐁 퐁 퐁 퐁 어 로 퐁 퐁 까 오래 퐁 스탑 저 위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 저기로 가서 올라가야 되나보네 어? 총알이요 경찰이구나 뭐 은행이었나? 뭐하는데 그치? 뭐야 내가 다시 내려왔잖아 달려 달려 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 내가 바로 앞에 가는 데 있지 않았나? 어떻게 가지? 자 이렇게 해서 이쪽이지? 오케이 다시 한번 더 하구요 어? 이거 뭐지? 부착할 포즈 제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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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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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좆 temptation 나는데 야 이걸 언져 죽이겠어 아 그래 instructors 빨리 죽네 자 빨리빨리 죽이자 위야 위야 죽은거야? 지금 발전기가 지금 적살이 난거 같은데? 또 있는거 같아요 위에 있는거 같다 위층인거 같다 미사일 쏘지마라 뭐야 이거 어 이쪽이네 잠깐만 잠깐만 어? 어 적어도 다 안 뒤지고 막았는데 그냥? 자 도금이 까면 한판 붙었군요 가보면 뭐 죽어있겠지 뭐 이거 오옹 박사은 봤어요? 야 이거 잠깐만잠깐만 라더에 부숴먹고요 방사능 배출 됐나? 어우 됐다 됐다 아 방사능으로 막아놓은거구만 못오게 누구야 누구야 밧 시스템 압티베이틴 밧 시스템 압티베이틴 밧 시스템 어 저기 르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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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르르르 르르르 이거 두대 하는거 같은데 조정하는거 같은데 저 단말기 두개는 르르르 어 이거 이런... 이런데로 어 뭐야이건데 야 여기도 장난치 않네 자 어 체스 두고있네요 다 쓰러졌어 아 자 자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어어우 저거 가지고 가는건데 그냥 가서 집어면 되나 저거 아 그럼 제가 저거 왈라 조선 여긴 또 어디야? 아 여기 아까 왔던 데잖아 아~~ 아까 여기 잠겨서 못 들어갔던 데구나 저 밑에 어떻게 내려가? 난 뛰어내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냥 뛰어내린 건가? 아니 저기 문이 있는데 여긴 지금 내려가는 길이 아닌데 다시 가는 길인데 아유 몰라 그냥 뛰어내려 봐 됐어 아 아 아 아 어디로 왔어? 엘리언셀이다 12개 엘리언파우스는 12개라니 자 12개 또 여기도 12개 총 36개 야 구하기 힘들다네 엘리언셀이 서른여섯개나 아 이걸로 그 저거 하는거고 하는거가 건가거구나 아까다가 이거 달 때 에너지가 달았죠 아 아 이거 뭐야 친구님 와서 오세요 아 여기로 가는 길이 있었구나 여기로 가는게 있었네 잠시만요 어 어 잠시만요 어 어 오 오케이 어 방금 음사소리였는데 일단 테슬라 코이를 얻었는데 오오오 좋아 의문사 의문의 사나이 줄여서 의문사 자 보고하자 아 하도 저 총 레저 기태리가 워낙 좋다 보니 저 총만 써서 총알 또 엄청 낭비하고 있어 총알 좀 아껴야 되는데 저거 자 잠시만요